. 어떻게 하지 왜 이렇게 눈물이 많이 나지. 보자마자 눈물 나면 안 되는데. 그냥. 눈물이 난다. 이러면 안 되는데 점사 봐야 되는데. . 어떻게 살았어? 처음부터 다 얘기했어요. 아니야. 내가 이야기를 하는 거야. 어떻게 살았어, 그 말은. 네가 세상 밖으로 나와서 응애응애 했을 때가 왜 나를 낳으셨나요? 그 소리거든. 우리가 세상에 나올 때 응애응애 나 나왔어요 하고 말을 한다잖아. 근데 너를 봐서 느끼는 너는. 그냥 애기가 응애응애 하는 애가 뭘 알겠어. 그렇지? 그때부터 그냥 왜 낳으셨어요? 어떻게 말하자면. 너무. 이런 말 써도 될지 모르지만. 세상 밖에 버리지 마. 넌 빨리. 그런데. 그래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네가. 어느 곳에서. 어느 누구한테. 가정면 가정인. 내 집이든 어디든. 어디든. 좀 실 공간이라 그래야 되지. 실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 넌 항상 눈치 보고 네가 살았던 느낌. 그게 내 아마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5학년 때까지 내가 잘해야지 살아 남을 남을 수 있어. 그런 눈치라고 얘기해야 되겠지. 그런 눈치를 네가 너무 많이. 보고 살았던 것 같아. 왜냐면. 너는. 너가 태어났을 때 너의 엄마가 키워 너는 아버지가 키우라는 게 아니라. 제 삼자가 할머니면 할머니 뭐 이모면 이모 고모면 고모 아니면. 다른 사람이 다른이가 너를 키우라는 사주가 있거든. 그래서. 아마 어렸을 때부터 되게. 힘들지 않았을까. 맞지. 네. 근데. 왜 이렇게 자격지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 저랑 동갑이구나. 저도 한 살 낫거나 저도 한 살 많은 사람들이 좀. 잘 나면 화가 좀 나요. 뭔지 모르겠는데. 그 사람을 보면은. 그냥 화만 내. 그냥 화만 내지. 해갖고 죽인단 생각하지 마. 난 그게 지금 마음이 너무 아파. 너는 어린 아이가. 벌써. 칼 들고 손에 있고. 마음속에서. 돌로 찍어보니까. 칼로 죽여보니까. 그 오기가 있잖아. 그치. 근데 그 아이가 너한테. 잘못한 건 없는데. 조금만. 니 앞에서 잘난 척 하거나. 좀 거스르는 행동을 하거나. 또. 반대로. 너도 약자지. 응. 너도 약자지. 너도 약자면서. 왜 약자가. 좀 도움을 요청했을 때. 니가 그렇게 깡당하고 있고. 니가 그렇게 학교에서. 폭력적인 아이라면. 어린이 너보다 약한 아이들은 도와줘. 응. 왜 너보다 약한 아이를 때려. 한번 물어보자. 응. 엄마가 버려진 한. 아니면 니가 그냥. 니가 살면서 남한테 그냥 니 자신이 나는 천대받고 산다 그런 한. 그거야. 응. 아니면. 당했을 때 너네들은 뭐하고 나 하나 지켜주지 못했어 그 한. 그 아니야. 그러면. 너네 양부모가. 봤을 때. 나는 너네 양부모 양부모 맞지. 양부모가 나는 너를. 그렇게 못 키웠다고 생각 들지 않거든. 근데. 니가 막내냐. 네. 막내답게 엄마 사랑 달라고 외혼하면 되고. 아빠 사랑 달라고 외혼하면 되잖아. 왜 그 빈 손 속에 소개를. 니가 파고 들어가지를 왜 못해. 너네 엄마 아프지야. 널 치워줬으니까. 너네 엄마 아버지라고 인정하면 되잖아. 엄마랑 아빠 사다 이러는데. 아빠가 최근에 돌아가셔가지고. 최근 일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 니가 살아온 삶을 말하는 거잖아. 응. 니가 최근에만. 최근에만 니가. 그 폭력적인 애가 됐던 게 아니라. 내가 봤을 때는 4, 5년 전부터 너는 이미 폭력적인 애가 돼 있었다고. 네. 틀린 거 아니지. 그니까 그 전을 나는 말하는 거지. 최근에 니가 변했다면 너는 아버지 땀에 변했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 전부터. 니가 할 바라게 놀고 놀아들아. 아예 애 애 애 애 때부터 어. 니가 지금 이렇게 말하지 마. 니가 원래. 막 친구들로만 말하지 마. 니가 입 닫아버리면 너 절대 입 안 열어. 딱 다물고 말 안 해. 무슨 말인지 알아드릴까. 그걸 갖다가 어디다 표현하냐. 이런 걸로 표현하든지 이렇게 표현하든지 이렇게 표현하든지. 니가 그렇다고. 아닐까. 맞지. 그래서 말을 하는 거야. 그래서. 그냥 저 아이가 왜. 말하자면 너. 진짜 누가 너한테 공부를 강요한 건 아니지만 중학교도 억지로 졸업했어. 내가 봤을 땐 그래. 고등학교도 난 다니다 지금 말게 보여. 그럼 물어보자. 니가 지금부터 남자 알았다. 그러면 알았다 치자. 남자랑 산다 치자 그럼 너 지금 미성년자야 예를 들어서. 만약에 니가 지금 이렇게 살았다 얘기 나면 너는 어떻게 할 거 같아. 응. 고등 엄마가 될 거 같아 애를 유방할 거 같아. 유방할 거 같아. 이방 가면 제2의 너가 나와. 응. 너 거기에 한스러운 인생 살았잖아. 죽고 싶은 인생 살았잖아. 이것다며 결론은 이거야. 그치 왜 이 말을 구체하냐. 나는 니 같은 그 지금 시점에 내가 서 있다. 그러면 약한 애들 안 괴롭힐 거 같아. 약한 애들 안 괴롭히고 약한 애들을 보호해줄 거 같아. 너 깡다고 쎄. 키 적지만 누가 너 덤비면 너 가만히 안 있어. 넌 미안하게도 이걸로 그게 지려버리든지 같이 맞다든지 찍어버리든지 그런 오기가 있어. 잘못 봤어? 맞지? 그러면 강한 사람한테 상대자가 강하다. 너를 괴롭힌 사람한테만 그렇게 하지. 너를 괴롭히지 않고 약한 애들은 보여줬으면 좋겠어. 니가 힘들게 살았던 만큼. 응. 나는 니가 여러 가지로 너를 봤을 때 여러 가지로 재능이 많이 있는 아이로 들어와. 응. 너 솜씨 좋지 않아? 응. 잘하지? 네. 이런 거 잘하지? 그러면 이런 걸 뭘 살릴 생각을 해. 나는 니가 공부로 뭘 성공한다. 내가 뭐 미리 판단하기는 그렇지만 그런 거 좀 안 들어온 거 같아. 미리 니가 앞으로 뭐 이런 거 이런 거 있잖아. 애채는 쪽이나 그런 것은 미용 쪽이나 엄청 세게 잘 들어와. 어? 근데 너를 느끼면 하기 싫어요. 안 하는 게 아니라 하기 싫어요. 뭔 말인지 알까? 하기 싫어. 응? 그러면 너만 손해야. 어? 앞으로 그냥 왜 이 좋은 자리가 니가 얼마든지 만들 수 있거든.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데 자꾸 여기에 안 들어갖고 밖에 나와서. 네가 행동을 하는지 모르겠어. 응. 뭔 말인지 알을까? 그게 뭔 말인지. 어? 자꾸. 다른 방황하고 그런 거. 응. 그런 거. 응? 김 씨가 누구야? 김 씨요? 옛날에 살았던 남자친구. 응. 그게 우리 니 말하자면 중학교 때부터 살았어. 그런 거 하지 마. 중학교 때부터 벌써 남자 아라고. 그게 알았다고 나쁘다는 게 아니라 니 부모 양부모 부모야 그치 그럼 양부모가 너를 입양했을 때 내 딸 잘 키웠구나 그런 것도 좀 심어줘야지. 그 사람들은 내가 쟤를 못 키워서 저렇게 됐나 물론 원망도 있겠지. 엄망도 있겠지 그 사람은 그러나 니 딸 그 사람이 너를 때렸어 내가 봤을 때는 딸이라고 생각하고 때렸지 네가 남이라고 생각하고 때리지 나는 아는 것 같아. 너무 시간 낭만 안 했으면 좋겠다고. 똑똑한 애가 지금 완전히 삼척보로 빠지고 있다고. 늘 간질술을 달고 산다고. 너 지금 이십대도 안 됐어. 이십대도 안 돼 내가 무슨 말인지 잘 알아들이라고 물어 나는 알아들어 너 열네 살 때부터 간질술 있었어. 무슨 말인지 알겠지 말 안 해도 알아듣지. 간질술도 간질술을 타고난 애들도 있고 내가 간질술을 만든 것도 있어 나는 근데 네가 간질술을 자꾸 만든 게 보이거든 그런 거 안 했으면 좋겠어. 그리고. 나는 앞으로 뭐를 하면 좋겠어 좀 야물어 봐. 응. 하고 싶은 거 없어. 아까 그 그것대로 하고 싶은 게 없어. 별로 못해도 폭이가 더 빨라서. 보기가 빠른 게 아니라 아까 내가 그랬잖아 여기에 좋은 일 있으면 주르륵 뛰어가고 여기에 좋은 일 있으면 주르륵 뛰어가는데 진짜 네가 하기 싫은 것은 네가 뒤로 빼버린다고 했잖아. 근데 세상은 만만한 거 아니잖아. 근데 내가 너를 봤을 때 너는 머리도 되게 똑똑하네. 손주지도 되게 좋은 애야. 안 하는 것뿐이라고 안 하고 싶다고. 응. 힘내서 우리 한번 앞으로 나가는 건 어떨까 앞으로 나가서 나 여기 있어요 하고 내 인생을 한번 개척하는 건 어떨까. 네. 틀렸어? 네. 내 말이 틀렸어? 네. 앞으로 열심히 살 거지? 네. 파이팅. 네. 네.